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이렇게 주말을 맞아서 경인 아라뱃길, 아라뱃길, 수향이경, 해넘이 전망대, 한번 좀 누리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인천 여객터미널에 있는데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아라뱃길의 관문, 아라인천 여객터미널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서해를 유람하시거나, 아라빛섬에서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재짱TV와 함께 아라뱃길, 수향이경, 아라빛섬, 한번 같이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렛츠고! 경인 아라뱃길, 아라뱃길이거든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케이워터, 이렇게 아라빛섬, 아라빛섬인데요. 갈매기가 오늘따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서 뒤적이고 있네요. 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우깡을 주니까 갈매기가 엄청나게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새우깡을 주니까 갈매기들이 아주 곱도 없이 그냥 다 날아와 있어요. 와 갈매기 갈매기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가지도 않아요. 와 장관입니다. 장관 새우깡을 주니까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갈매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새우깡 갈매기 아 예쁘네요. 여기는 홍역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어요. 홍역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고 아 이렇게 새우깡을 주니까 아 뭐 갈매기들이 아주 정신없네. 와 도망도 안 갑니다. 이렇게 도망도 안 가네요. 자 알아듣길에 있는 알아듣자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갈매기들이 오늘 주말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새우깡을 주니까 아 뭐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때로 몰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말을 맞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텐트도 쳐가지고 골목도 가도록 먹고요. 아주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뱃길에 있는 마라빗섬 자 빗섬입니다. 아 네 아 마라빗섬인데요. 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연도 날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 이렇게 텐트로 그 음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와서 제주도 계시네요. 자 귀를 이렇게 제주도 계십니다. 네 자 연도 날리고요. 네 자 여기 앞에는 네 통녀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는 풍종입니다. 네 자 여기가 아라빗섬입니다. 아라빗섬 네 네 자 저기 보이는게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이고요. 여기가 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에 전망대 전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아 아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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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소죠. 해놈이 해놈이 명소 명소입니다. 이게 경인 바라뱃길 경인아 해놈이 명소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주말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들 이렇게 오셨네요. 네 이렇게 아주 가족 단위로 많이들 이렇게 오셨네요. 네 이렇게 아주 가족 단위로 많이들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라뱃길 썸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네 자 간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한가롭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네요. 네 힐링한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예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자 나라를 이렇게 정서진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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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진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뱃길 경민 아라뱃길 전망대도 있고요. 전망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라뱃길 바라뱃길 서해 경민 아라뱃길 서해 관문입니다. 관문 자 여기가 서해 바다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네 서해 바다에서 여객선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백환목 괄맥 자 여기도 괄맥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라뱃길 아 예 아라뱃길이 아주 아 푸른 푸른 강 아라뱃길이 굉장히 아 굉장히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 정서진 아라뱃길 정서진 아라뱃길 아라뱃길 정서진 앎이 갈매기들이 아주 아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키룩 키룩 자 이게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가리네요. 아 아라뱃길 아라뱃길의 정경입니다. 아라뱃길 경민, 아라뱃길 정서진 관문, 정서진의 관문입니다. 저기를 통과하면 바로 서해로 가지는 길이죠. 정서진에서부터 이 백길이 김포까지 이어져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그런 바라뱃길입니다. 현대 크루즈 한강 코스가 정기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크루즈의 특별한 관문 체험과 한강을 대형 크루즈 유람선으로 즐기세요.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유람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유람선을 달 수 있는 그런 설정장입니다. 설정장. 유람선을 달 수 있는 설정장입니다. 현대 유람선을 달성하는 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